루즈앤라운즈 뮤즈로서 광고촬영을 하고있는데요 루즈앤라운즈 뮤즈로서 광고촬영을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루즈앤라운즈 뮤즈로서 광고촬영을 하고있는데요 루즈앤라운즈가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점점 글로벌 브랜드가 되어가고있는것 같아서 뮤즈로서 굉장히 기쁘고 너무 뿌듯합니다 중국 고객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구요 저도 루즈앤라운즈 뮤즈로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객 여러분들 직접 듣기를 바라면서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쒸쒸 바이바이